이름이 뭐야 레이디비 자 하자 얘들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성 트위스팀 레이디비고요 저희는 오늘 1부를 끝내고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 6시까지 저희 1시간 정도 달릴 예정입니다 1부에도 함께해 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2부에 새로 오신 분들도 저희 1시간 정도 버스킹 진행할 예정이니까 보다 가셔도 좋고 뭐 보다가 가신데 옆에 톡이 없네요 네 저희는 여성 트위스팀 레이디비고요 원래 6인조로 활동 중인데 오늘은 4명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자리 채울 수 있도록 할테니까 박수 많이 많이 쳐주시고 호응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쉬는 날 오후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2부 첫 번째 곡으로 이것도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어... 약간... 에잉... 어... 어...